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넉넉한 생활비가 알아서 통장에 꽂히는 상상 다들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서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꿈을 이룰 수 없다 보니 노후에라도 꿈꿨던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없지만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대리의 투자 핵심 키워드는 S&P500, 장기투자, 배담 이렇게 3개입니다. S&P500 ETF 중심으로 장기투자하면서 배담금 역시 함께 키워나가고 있다 보니 서대리의 일반계좌는 부하와 SCHD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정립매수로 꾸준히 모아온 덕분에 부하와 SCHD 비중만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직장인이나 개인투자자에게 가성비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계좌뿐만 아니라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퇴직연금, DC형 모두 S&P500 ETF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리의 분신인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35만원씩 미국 ETF 중심으로 무지성 매수 중이며 항생테크의 폭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계획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길고 강력한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연금계좌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10년, 20년 장기투자하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지만 재수없게도 내가 연금수령을 시작할 시점에 지금 같은 하락장을 만난다면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계좌 내 ETF를 매도해야 하는데 그때가 하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시점이라면 더 많은 ETF들을 팔아야 하고 그러다보면 계좌가 예상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물론 미래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위험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 만큼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그 결과 ETF 매도 없이 정해진 돈만큼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금만 연금으로 빼서 쓰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금도 작년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ETF 특성상 주가처럼 반토막 날 확률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면 S&P500 ETF 배당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연금계좌에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문제는 투자금입니다. S&P500 ETF의 시가 배당률은 약 1% 중반이고 연평균 배당성장률도 스파이 기준 6-7% 정도라 매년 600만원씩 입금하고 세액공제 받은 돈도 전부 투자해도 30년 후 받을 수 있는 월평균 배당금은 세전 80만원입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물론 부족한 돈은 ETF를 매도하여 조금씩 충당할 수 있지만 그럼 처음 시작했던 고민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투자금을 늘리자니 워낙 현실이 빡빡하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600만원 이상 넣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50만원씩 되는 큰 돈이니까요. S&P500 ETF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려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선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서대리의 두 번째 핵심 종목인 SCHD입니다. S&P500을 따라가면서도 시가 배당률과 배당성장률 모두 S&P500보다 높다 보니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SCHD를 찾아보니 두 개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상장한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500과 올해 11월에 상장하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둘의 차이점이라면 총비용과 배당금 지급 주기입니다. 에이스는 SCHD와 동일하게 붕괴배당을 하고 있지만 총비용이 무려 0.68%로 0.06%인 SCHD에 비해 많이 높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소울의 경우 S&P500에 이어서 이번에도 월배당을 한다고 하는데요. 상장 전이라 기타 비용은 현재 알 수 없지만 이전 S&P500 ETF 총비용을 감안하면 0.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SCHD처럼 배당금이 무럭무럭 크면서 월배당이 꾸준히 된다면 S&P500 ETF와 함께 연금계좌 필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금계좌에서 SCHD와 동일한 국내 상장 ETF를 장기 투자하면 노후에 받게 될 배당금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SCHD의 시가 배당률이 3% 내외이고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2%가 넘지만 국내 상장 ETF들이 이를 100%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SCHD 역시 배당금이 매년 12% 이상 미친 성장을 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SCHD의 배당 성장률은 최소 1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시가 배당률 2.9% 연평균 배당 성장률 10%를 기준으로 30년 동안 매년 600만원씩 입금하고 그 다음에는 세액공제받은 돈도 전부 재투자한다고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런 30년 후 세전 월평균 배당금은 무려 267만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매년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로 불어나고 15년 차부터는 매년 납입하는 돈보다 연간 받게 되는 배당금이 더 커지게 되죠. 하지만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세전이 아닌 세후 배당금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별로 세후 배당금은 얼마나 될지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연 배당금이 1,200만원 이하면 5.5% 연금소득세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로 계산했는데요. 종합과세의 경우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만 적용했고 연금저축펀드 외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공제와 종합과세율은 2022년 기준입니다. 자세한 계산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며 바로 세후 월평균 배당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꾸준히 투자했을 때 10년 후 월평균 배당금은 세후 24만원, 20년 후에는 88만원, 30년 후에는 227만원이 됩니다. 확실히 세금을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당금만 이 정도이고 원금과 세액공제 받은 돈으로 투자한 ETF 주가도 계좌에서 계속 커지고 있을 테니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ETF를 일부 매도해서 쓸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다음 해에도 배당금은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나는 만큼 노후 생활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연금저축펀드 외에 IRP나 퇴직연금 DC, 일반 계좌에서도 SCH나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노후에 대한 근심 걱정은 조금 더 줄어들 것입니다. 확실히 올해처럼 강력한 하락장을 겪어보니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배당금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정 생활비를 배당금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주가가 다시 회복할 동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주가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재미없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서대리는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일반 계좌처럼 연금계좌도 배당금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금저축펀드에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2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금은 SCHD와 동일한 소울 ETF로 모아가 볼까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없는 SCHD 월배당 버전이고 수수료도 에이스보다 낮다 보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덕분에 앞으로 연금계좌도 일반 계좌와 비슷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은데 S&P500 ETF와 함께 SCHD의 배당금이 서대리와 구독자님들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